저는 일단 저거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. 벌고요? 그래서 이제 저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추가적으로 나왔던 한국갤럽이나 이런 여론조사를 봤었을 때 눈에 띄는 결과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. 특히나 이제 제3당이라고 하는 제3지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같이 넣어서 했었을 때도 저희가 좀 눈여겨봐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일단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계속 지금 한동훈 위원장 체제가 되고 난 뒤에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. 그런 상황인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든지 간에. 그리고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하락세인데 그럴 수밖에 없겠죠. 이재명 대표가 꽉 지금 민주당을 쥐고 있는 상태이고 그 꽉 쥐고 있는 여의도 돌덩이가 아무것도 지금 하고 있지 않거든요. 민생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들지 민주당이 내놓고 있습니까? 한동훈 위원장이 제시했던 정치개혁 특권 그 5가지를 내려놓자라는 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도 지금 이재명 민주당 측에서는 제대로 대답을 못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. 저는 진짜 다른 거 다 떠나서 5가지 중에서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자. 이 지금 간단한 문제조차도 이재명 대표가 답을 못한다는 것. 이것만 보더라도 정말 많은 국민들이 느끼시는 게 많을 것 같고요. 그리고 저 여론조사를 봤을 때 저희가 또 눈에 띄는 게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좀 두려움에 돌고 있는 사람이 한 사람 더 있을 것 같습니다.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제가 보기에는 두려움에 돌고 있을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랑 이준석 전 대표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. 둘 다 이 씨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둘 다 전부 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반감,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분노만을 먹고 산다는 거거든요. 두 사람을 봤을 때 어떤 우리가 개혁의 느낌을 얻을 수 있습니까? 그러니까 아무런 기억도 없고 계속 과거로 얘기하고 계속해서 현재에 대한 부정적인 간감막을 먹고 사는 게 두 사람의 공통점인 것인데 정부 여당에 대한 이런 어떤 견제론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불안해 떨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